이 시간에는 아짜 방과 아짜 고려의 비밀을 캔다 그런 제목 하에 그 아짜 고려는 그 음량의 그 내용을 말한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와열비결 제 6권 오행론에 보면 고려항자 이건 일반 구두리라는 뜻이지만 와열비결은 아짜 방과 아짜 고려에 대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아짜 고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짜 고려라는 것은 음양 그러니까 음과 양을 그런 구조로 만든 것이다 그런 말이 맞다 이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파일을 어 석장을 어 편집해서 나왔습니다 이 아짜 고려는 음양서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어 설명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 그 불을 다뤄서 난방을 하는 그 어 구조에 있어서는 난로가 있고 또 그 일반 구두를 놓기가 있고 또 아짜 방 아짜 고려와 같은 그런 형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난로라는 것은 어 어 그 화실에다가 하목을 넣고 불을 붙이면은 그 뜨거운 하열이 위로만 빠지나가는 그런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 이 난로라는 것은 어 어 그 화실에서 적은 양의 불이지만은 오래도록 탈 수 있도록 버닝타임을 그 어 길게 하는 것이 가장 그 열 효율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로라는 것은 열기가 위로만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 굴뚝에다가 댐프를 달고 또 아궁 그 화실의 공기구를 조절해 가지고 그 하목의 타는 그 시간을 조절하는 그런 어 구조인 것입니다 그게 반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일반 구두로키에 있어서는 어 아궁에서 불을 붙이 가지고 고려 속으로 화열을 엮게 되면은 이 화열이 수평으로 이동해 가지고 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난로는 어 수직으로 오르는 어 그런 그 화열의 구조라면은 일반 구두들은 수평으로 이동하는 어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어 그런데 어 아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아짜 고래라는 것은 수직도 아니고 수평도 아니고 어 청원지는 그 아짜 통고래 속에다가 하목에 불을 붙이면은 이 불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뜨거운 열기는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위로 그래서 이 열기가 위로 올라가면은 연기도 확산이 되고 해서 압력이 생기면은 다시 그 배영구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평창 압력에 의해서 화열과 연기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온 만큼 불을 꺼치는 그런 구조가 아짜 고래다 그래서 난로는 불 힘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일반 구두들은 불 힘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이 아짜 고래는 상하 반복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이 올라갈 때는 양의 힘이고 내려올 때는 음의 힘이고 이것이 아짜 고래 속에는 반복 작동함으로써 그 열기는 항시 경영처와 자선처의 수평 위로 뜨기 때문에 금평이 20평이 됐든 50평이 됐든 그 화열의 양에 따라 항시 평등하게 아주 고르게 다섯 개 되는 것이 아짜 고래의 작동 물리다 그래서 이 아짜 고래라는 것은 아짜 고래의 항은 음량에 맞는 그런 구조를 축조한 것이 아짜 고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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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